2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사람은 존재 이후에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 이외엔 아무것도 아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사르트르가 되겠죠. 개선론이란 특정한 상황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다는 견해다. 그것은 선의 적극적인 수단을 탐구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창조적 지성을 장려한다. 창조적 지성, 존 듀이가 되겠습니다. 실용주의가 되겠죠. 실존주의랑 실용주의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도덕적 인간은 선해지는 방향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이냐? 그렇죠. 듀이는 그 성장의 과정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디귿, 인간은 자유롭게 항상 주체적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 인간이 자유로운 건 맞죠. 하지만 항상 주체적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선택과 결정 과정에서 도망치는 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에 디귿처럼 말할 수는 없고요. 니은입니다. 자유에서 비롯된 불안은 실존 회복의 계기가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자유에서 비롯된 불안은 실존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듀이가 생각하죠. 다음, 미리 정해진 보편적 원리에 따라 행동을 결정해야 되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르트르가 거부할 만한 입장이죠. 실존주의자들은 미리 정해진 어떤 보편적 원리를 이성에 따라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 살자. 이런 개념에 반대하죠. 주체성을 토대로 해서 주체적 선택과 결단을 만들어갈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들, 니은과 리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아무도 자발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자발적 악행이 불가능함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소크라테스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 반대의 것을 택하지 않는다. 무지한다면 그것을 추구하더라도 실패하게 된다.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더라도 곧 실패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소크라테스고요.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 개의 하였다. 당연히 벤담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흔치 않은 조합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근 한 7개년 동안 처음 보는 조합인 것 같아요. EBS에도 이런 조합은 잘 없는 것 같은데. 1번이죠. 도덕적 진리는 명확하게 인식하기 전에 존재하지 않느냐. 그럴 리가요. 그렇죠? 인식하기 전에도 도덕적 진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2번.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것을 의혹하지 않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알면 어떻다? 반대의 것을 택하지 않는다죠. 다음. 케락과 고통은 개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고까지 지배하냐? 당연하죠. 정답이 워낙 손들고 있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4번. 공리의 원리는 정부 정책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에만 적용돼야 되냐? 말도 안 되죠.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입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법에도 공리의 원리가 적용될 것을 주장한 사람이죠. 5번입니다. 각자의 영혼을 가꾸는 일이 최상의 도덕적 과제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벤담 입장에서 영혼을 가꾸는 게 최상의 도덕적 과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여러분들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우리 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죠? 별표 하나 칠법합니다. 중간과 유식이 이제까지는 거의 평가원 문항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출제된 적이 딱 한 번 정도 제외하면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도 얘네들이 어떤 차이점이나 고유한 어떤 특징들을 묻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불교적인 공통점을 찾으면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되어왔는데 작년부터 제가 굉장히 강조했죠. 유식과 중간 자체가 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공부하시는 게 좋다 그랬는데 꽤 정말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5덤메 베스트 5R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정답 자체는 손을 들고 있습니다. 정답은 손을 들고 있어요. 갑이죠. 인연으로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공이 아닌 것이 없다. 만일 모든 것이 공하지 않다고 한다면 생멸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거 중간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식의 전변은 모두 허망한 분별이다. 그것에 의해서 분별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오직 식일 뿐이다. 유식론이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든 현상은 연기로 설명되므로 여기까지 맞죠. 생성과 소멸은 실제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중간론 같은 경우에는 이 생성과 소멸의 실제성보다는 결국 모든 존재가 공이다. 공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생성과 소멸을 실제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다소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번. 중도는 유에 속한 극단도 아니고 무에 속한 극단도 아니다. 그렇죠. 이름이 중도잖아요. 유라는 극단, 무라는 극단이 아니라 중간으로 가자. 이게 이제 중도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인식하는 나와 인식되는 세계는 모두 의식과 독립적이냐. 그럴 리가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의식과 인식되는 세계가 어떻게 독립적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인식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식도 나와 독립적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일체의 식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식론의 목적이 식을 제거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맑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체의 식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걸 제거해야 되는 거냐면 자꾸 우리가 분별하려고 하는 그러한 식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EBS에서 한번 출제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EBS 교재를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맞췄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5번이죠. 구체적 사물은 고유한 성질을 지닌으로 서로 구별되어야 된다. 구별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물이 고유한 성질을 지닌다. 어떤 자성을 지닌다. 사실 여기다 한자로 자성이라고 써줬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사물이 자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간과 의식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5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겠고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다음 8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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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